헬로우 엔젤 그림 같아 하늘을 보면 너만 보셔 city street light 불이 꺼지고 달이 사라져 눈이 부신 건 하늘이 떨어뜨린다 그게 바로 너니까 웃음이 나와 왠지 매일 밤 눈을 감아 그냥 연습만 했던 것 같은데 아아아아아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하고 휴대폰 한번 터치를 해요 그러면 휴대폰의 숫자가 1이 올라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게는 진짜 한 300번 400번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 아아아아아아 이게 오죠트였나? 그든 후 아아아아아아아은 그럼 더 한 번 더 히힛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 잘하는데? 뭐야? 나 잘하는데? 오 뭐야? 손실있나? 오 뭐야? 손실있나? 시작! 출발! 안녕! 안녕! 와도우! 와도우! 네! V LIVE 다 시켜줬어요 여러분! 에이티니 정말 미안합니다. 제가 모르고 실수로 터치를 잘못해서 V LIVE가 꺼져 버렸어요. 왜요? 왜요? 끝마저 묶는 것도 섹시한 남자의 강보상이라 입은가요? 네! 아! 왜요? 아! 왜요? 왜요? 아! 장난이에요! 정말 제가 휘어져 세상이 난 괴로워 아! 미안! 미안! 손에 들어 I can help you you're so nervous ok? yeah! nervous? I can help you ok? ok let's let's follow me let's eat with ok 어 어 eat eat deep air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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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e more time ok 어 how better you you what 아 아 이 친구 잘하네 우영은 어떻게 밥 먹으면서도 그렇게 섹시할 수가 있니? 이러던데요 나 섹시 어후 왜 샤워할 때 어디부터 신을까요 어디부터 어떻게 신는지 정답을 이거 맞추면 변태야 진짜 이거 맞추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저희는 시차는 적응했지만 애써 시차 핑계를 대며 에이틴이가 좀 더 소통하고 싶어서 시차 적응 안됐다고 거짓말 치고 더 늦게 잘려놓은 섹쌤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? 아시는 사람이 아시는 분이 아 미안해 더 가네요 아 미안해 만약 너가 내 댓글을 읽지 않으면 나의 남자친구가 뵐 거야 읽었습니다 너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하나만 고쳐줬으면 좋겠어 아 뭐지? 제 심장 아우 엠? 엠마우스 넷 내꺼 내꺼 대상시 엠 엠마우스 쏘 쏘 쏘 쏘 네네 다이어리 저 여기다 보라색 네 아트놈 아 박마우스 그런가 어우 딱 딱 끝나네 어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 오우 됐어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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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크다 너무 크다 큰가 오늘 아침에 랩을 끊어서 입에 묻었다고? 입에 묻었다고? 입에 초콜릿이 묻었구나 아니네! 입에 잘생김이 묻었네 여상이 밥 먹을 때마다 진짜 귀여운 게 입가에 이렇게 다 묻히고 항상 그 뭐지? 입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먹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볼 때마다 입 닦으라고 입에 묻었다고? 입에 묻었다고? 입에 묻었다고? 아쉬워 아, 요즘 우연히 카메라 많이 찍더니 이렇게 구두를 잘 잡네 아, 이렇게 영준이 조종 랩 작곡 배달 한 번 씻었으면 좀 덮여줄게 아, 괜찮아 맛있어요 맛있어 다음 걸 하지도 못해 여기 앉아있자 뭐 진짜 잘하고 있거든 날 이름은, 이름은, 나 추천해드릴게요 저 안경 어때요? 오늘 우영이 안경이 이쁘다 갑자기 안경 짠 짠 아 연하이 연하이가 하고 내가 해석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동네 태클 걸지 마실게요 아 아이야 예én 5회 5회 한 번만 더 하자 오케이 좀 더 귀엽게 해 봤는데 명명 명명 명명명 명명명 네 지금 연상이가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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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우영이는 진짜 많이 들었어 어제 나는 거기서 당황했던게 옆에 M&T 직원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감자튀김을 그냥 먹고있어요 근데 갑자기 산림 이렇게 주실래요 아 네? 산림 갑자기 그 쉐이크가 이 찍어놓은 거 알려졌구나 아니 장난치시는 거 아는데 갑자기 본인이 갑자기 쉐이크가 열더니 이제 다음 이제 이제 에이즈 행보에 대한 설렘 그죠?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으면 안 보이나? 6시 23분 28랑도 한시간이 차이가 나거든요 맞아요 6시 28분 오죠? 이제 학교 가는 친구들 아 영상이야! 귀여워 저한테는 멤버들 밖에 없어 고마워 멤버들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멤버들 안녕 들어갈게요 안녕 안녕 아름다운 건 다 고마워 전부 네 거니까 고마워 걱정하지마 결국 다 못 나눠지마 너무 고마워 예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간 말리지마 말리지마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간 말리지마 말리지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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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